이규하 씨, 친구가 아닌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서. 이쪽에서 울려도. 이쪽에서 울릴 수도 있어. 난 전화 한 번도 못 쓰는 거네요? 아, 조용히 해. 네? 남이 씨는 그냥. 아, 그래요? 네, 규하 씨 앞으로 나와서. 야, 오늘 막판에 이렇게 재미있는. 우리 잘생겼어요, 우리 사업과 규하 씨. 잘한다요. 궁금하다. 누구한테 울릴까? 오, 남이 씨. 오, 남이 씨. 오, 남이 씨. 울어요, 남이 언니? 아니야, 안 울었어. 남이 인기 얼마나 많은데. 누나, 우리 얘기나 좀 더 해요. 하지마 이러면 안 돼. 하지마 안 돼, 지금 안 돼. 카레 먹으면서 같이 얘기해요. 카레 먹으면서 같이 얘기해요. 카레 먹으면서 같이 얘기해요. 새 커플이네. 대박. 어떡해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어떡해요? 이거?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이기화 님. 우리 다른 분이랑 연애? 하지마. 드디어 이제 마음 편해져서 한 번 하지마 시험하게. 다른 여자랑 연애? 하지마. 자, 자리를 보실게요. 이렇게 이제 새 커플이나. 우리 뭐 썬바이벌에서 기분이 좋네요. 너무 좋아요. 마지막에 이렇게 새 커플이나 탄생해서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. 데이터로 떠나시기 바라겠습니다. 축하드려요. 데이터로 떠나세요. 오늘이 뭐 저한테 좀 아쉬운 날인데요. 사실 썬바이벌 오늘 마지막 녹화를 마쳤습니다. 마지막 녹화를 마쳤는데도. 기분이 좋네요. 그 마지막 녹화에. 기본적으로 또 새 커플이 탄생이 됐죠. 그렇죠? 그동안 썬바이벌에서 탄생시킨 커플이 총 29커플이에요. 희철 씨도 포함해서. 저는 포함해서요. 자, 다들 썸 잘 타고 계시죠? 그래도 우리 썬바이벌이 약속된 20회 동안 잘 온 것 같습니다. 자, 조만간 또 좋은 소식 들리길 바랄게요. 많은 분들이 썸을 타는 걸 이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. 이렇게 또 옆에서 잘 좋은 자리 이렇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그분들 앞으로 인생을 저희가 항상 늘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썬바이벌이 여러분의 썸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썬바이벌 마지막 슬레이트 치겠습니다. 슬레이트 치겠습니다. 슬레이트 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감사합니다.